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68편, 서경 세력의 반란과 이의방의 최후 극본 이상락, 연출 임종성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윤호입니다 명종 제위 3년째 되던 해인 1173년에 동북병마사 김보당이 의종의 포기를 명분으로 내걸고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배 중이던 의종이 이의민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당했다는 내용을 전시간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보당의 난이 진압됐다고 해서 이의방을 위시한 무인 집권자들을 향한 항거가 종지부를 찍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장군, 큰일 났습니다 이러니, 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인가 지금 승려들이 반란을 일으켜 도성의 부문을 진범하였는데 승려들이라니, 어느 절에 중두를 말하는 건가 극본사의 승려들입니다 선유승록 원선이 그 자들 손에 살해당했다 합니다 이런, 이제는 절간의 승려들까지 반란을 일으킨단 말인가 많이 되겠다 이의방이가 직접 나가서 그 중두들의 목을 모조리 베어버릴 것이다 이의방은 직접 천여명의 군사를 이끌고 진압에 나섭니다 대장군, 그래 지금 반영의 물이든 어디 있느냐 내 그 자들은 모두 요절내고야만 할 것이다 소동을 일으킨 극본사의 승려들은 고작 백여명에 불구합니다 소장이 진압을 할 터이니 대장군께서는 직접 나서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아니다 열 명이 됐든 백 명이 됐든 내가 나서서 처치할 것이다 자, 군사들은 모두 돌격하라 이의방이 이끄는 관군이 반란에 참여한 승려들 중 수십 명을 처죽이자 나머지는 모두 흩어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법사 승려들이 일으킨 이 사건은 반란이라기보다는 소규모의 소동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찰 승려들의 본격적인 항거를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대장군, 지금 성의 동문 쪽으로 승려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귀법사 승려들 백여명이 몰려왔다가 혼비백산하지 않았느냐 그때 죽은 중들에 대한 원한 때문에 또 항의를 하러 몰려온 모양인데 군사 몇십 명 데리고 가서 물리치면 될 거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대장군 그게 아니면 지금 중광사, 홍호사, 귀법사, 홍화사 등 여러 곳에 있는 절들에서 이천여 명의 승려들이 동문을 침범하려고 문 앞에 집결해 있는데 뭐라? 이천 명이나 되는 중들이? 그래서 어찌하였는가? 동문을 닫아갈고 진입을 못하도록 차단을 했는데 성 밖에 있는 민가에 불을 질러서 승인문을 태우고 성 안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찰의 중들이 뭐 때문에? 아래옵기 선고하오나 이 위방 대장군의 형제의 분을 죽이겠다고 뭐라? 내 이자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중두를 모조리 척살하고 사찰은 모두 불태워 없애버릴 것이다 아니, 대옵니다 대장군 안 되다니! 그렇다면 그자들의 난동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단 말이냐? 승병 2천 명이면 적은 병력이 아닙니다 당장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알겠다 지금 그자들이 동문 밖에 집결해 있다 했으니 성문을 단단히 닫아걸도록 하라 나는 그 사이에 부호병을 징집할 것이다 여기서 잠깐 이 시기에 사찰의 승려들이 어째서 이 위방 등의 무신 집정자들에게 반기를 들고 봉기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진천문대 남인국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명종 초반에 무신 집정자들에게 저항을 하는 나아가서 최충원 시대까지도 승려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 경우들을 보면 불교의 종파 중에서도 대부분 교종 소속 사원들의 승려들이고 그 다음 교종의 입장 즉 화음종이라든가 법상종과 같은 육아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승려들은 대다수가 승려 집단 자체가 당시의 정치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던 집단들이고 그러한 정치 세력이 바로 의종 만련을 거치면서 중앙정계에서 배제되고 나서 따지고 본다면 자기 자신들을 경제적으로 지탱시켜준 세력의 와해라고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전의 임금이었던 의종의 경우 빈번한 사찰 행차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려의 왕실이 승려 집단의 후원 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 무신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후원 세력이 탄압을 받거나 위축되는 상황이 전개되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실제로 고려사에는 불교와 관련된 기록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불교와 관련된 내용도 국왕의 승리 어떤 사찰의 행차 그 다음에 어떤 불교적인 행사가 전개되었다는 내용 그 다음에 국사 왕사의 책봉 사례 이 정도만 다루어지고 있을 따름이었는데 이 시점에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지배 세력의 교체에 따르는 그들의 저항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적지 않은 규모의 승려들이 이의방 등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난 이 반란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고려사 10.편 이의방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 사찰의 승려 2천여 명이 성 동문 밖에 집결하였으므로 성문을 닫아 걸었더니 성 밖에 인가에 불을 지르고 그 불길로 숭인문까지 태운 뒤에 성 안으로 돌입해서 이의방 형제를 죽이고자 하였다 이의방은 관군인 부병을 징집해서 그들을 쫓았는데 백여 명의 승려를 죽였으나 부병도 또한 많이 죽었다 이의방은 부병을 풀어서 성문을 수비하게 하고 승려들의 출입을 일체에 금지시켰다 그런데 승려들의 본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당시 무신정권의 최고 실세인 이의방과 그의 친형인 이준의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벌어집니다 중들이 감히 이의방이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다니 내 이자들의 본거지를 박살을 내고야 말 것이야 지금 뭐라 하였느냐 승려들의 본거지를 어찌한다 하였느냐 각 사찰마다 부병을 파견해서 반란의 온상이 돼버린 철관들을 모조리 때려 부숴버리겠다 이 말이오 아니 될 말이다 반역을 일으킨 승려들을 응징하는 것은 몰라도 사찰을 파괴하다니 그게 어디 될 말이더냐 형은 나 하는 일에 왈가왈부 마시오 여봐라 당장에 부병을 이끌고 가서 반역의 무리가 소속한 철관들을 모조리 때려 부숴라 뭣들 하는 것이냐 당장 출동하라 부병들은 이의방의 명에 따라 드디어 절에 불을 지르고 사찰의 재물과 기물들을 약탈하였다 그러나 중도에서 승병들이 부병을 공격하여 약탈한 기물을 다시 탈환하였다 많은 부병이 희생됐다 이렇게 되자 이의방의 사찰 습격을 말렸던 그의 형 이준이와 이의방 사이에 궁궐에서 격렬한 다툼이 벌어집니다 내가 무어라 했느냐 너는 네가 범한 죄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이야 그래 네 놈이 저지른 잘못을 일깨워주지 너한테는 세 가지의 죄악이 있어 첫째 이 나라의 임금을 추방하고 결국 살해한 다음에 그 집과 첨을 강탈한 죄 둘째 태우의 딸을 협박하여 가늠한 죄 셋째 국장을 네 놈 마음대로 독판친 죄 이상이다 알겠느냐 뭐라 지금 뭐라고 지껄이는 것이야 형 이거 뭐고 내가 살려둘 줄 아는가 아니 저 놈이 어디서 칼을 뽑아들고 잠깐 잠깐만 내 말 좀 들으시오 대장관 아우로서 형을 죽인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소 무슨 면목으로 사람들을 대하려 하시오 내 말을 따르지 않으려거든 나를 먼저 죽이시오 자칫했으면 사륙전으로 이어질 뻔한 이들 형제간의 싸움을 말고 나선 사람은 문극겸이라는 문신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의 딸을 이의방의 동생에게 추가시켰기 때문에 혼맥으로 연결된 특수한 관계이긴 했으나 무신정권의 실세들 사이에서 문신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비록 불교가 지배하는 사회구조였다고 하더라도 아마 효제 중신이라고 하는 그 관념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꼭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쪽에 보면 최충원과 최충수 형제간의 갈등에 있어서도 그 어머니가 최충원의 형의 편을 드는 걸 보면 아마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건 또 막아야 되는 하나의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신들이 무신정권 초창기에 무신정권이 정착될 수 있도록 후원 역할을 해준 건 아니겠냐 김보당의 난이 일어났을 때 무관들이 문신들을 무차별로 체포하고 죽이고 하는 혼란 속에서 한 하급병사가 윤인첨을 체포하려 하자 유흥규가 나서서 호통을 쳐서 화를 피하게 만든 사례를 전 시간에 소개한 바 있죠 그러니까 온통 무신들이 창칼을 휘두르는 중앙조정에서 문극겸 유흥규, 윤인첨 같은 문신들이 일정 부분 발언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문극겸의 만류로 이의방 형제의 싸움이 잘 마무리됐을까요? 이준희는 겁에 질린 나머지 서문 쪽으로 달아났고 이의방은 분을 참지 못해 자신의 칼로 스스로 가슴을 그은 다음에 쓰러졌다 정중부가 그 모습을 보고 구지졌다 그런데 이의방과 함께 무신의 난에 참여했던 정중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리 형이라지만 명실상부한 실권자인 이의방에게 임금을 추방하고 살해한 죄에 운운했던 이준희의 행태를 그대로 둘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천하의 정중부로 하여금 이준희를 응징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참으로 답답한 양반이십니다 아니 그 두 형제가 서로 죽자 사자 싸운들 그들 형제지간의 일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서려고 하십니까? 그만두십시오 사서에는 그 소식을 듣고 정중부의 처가 사람을 시켜서 그렇게 전달했으므로 이준희가 죽음을 면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툼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준희가 집으로 도망가 칩거했는데 이준희의 집에는 그의 가까운 친구들도 감히 방문할 엄두를 못 내었다 그 뒤에 이준희가 이의방을 찾아가서 사과했고 이의방도 남모르게 형을 찾아가 사죄했다 이렇게 해서 승려들의 봉기로 촉발된 형제간의 다툼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고려사의 기록의 모든 부분을 의심의 눈으로 들여다볼 필요는 없겠지만 이준희가 이의방과 다투면서 얘기했다는 그 세 가지 죄목들은 한결같이 이의방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로 질타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글쎄요 뒷날 사서의 기록을 담당한 고려의 문신들이 혹은 고려사를 지필한 조선시대 사가들이 무신난의 주모자였던 이의방을 폄하하기 위해서 왜곡하거나 덧칠하여 서술하지는 않았을까요? 무신난이 일어난 지가 이미 4년이나 지났고 이의방이 난을 추동하여 최고 권력자가 되는 바람에 형인 자신도 덩달아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는 판에 새삼스럽게 이준희가 승려들의 반란 진압에 대한 다툼을 벌이다가 그것도 궁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임금을 쫓아낸 죄에 운운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 그해 3월 이의방은 드디어 왕실과 혼인을 성사시킵니다 이의방이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들임으로써 왕실과의 통원에 성공하는데 글쎄요, 아버지의 운명이 순탄해야 동궁의 안주인으로 들어간 딸의 안녕도 보장이 될 터인데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로 하죠 명종 4년 9월 오늘날의 평양에 해당하는 고려의 서경 들으라! 나는 서경유수 조위총이다! 이제 나는 정중부와 이의방 무리가 조종의 권력을 좌지우지 전행하는 폐해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동부와 북부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군사들의 지지를 모아 정중부 이의방 일당을 토벌할 것이다 자, 너희들은 내가 쓴 경문을 각성의 성주에게 전달하고 반드시 함께 궐기하도록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출발하라! 출발하라! 드디어 서경에서 이의방 정중부 타도의 기치를 내굴고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반란의 주모자는 서경유수 조위총이었는데 그의 출신에 관한 기록은 전하지 않습니다 고려사 열전편 조위총 전에도 그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조위총의 가계는 사료에 없다 의종 만련의 병부 상서로서 서경유수가 되었는데 이의방 등이 의종을 내몰고 명종을 세웠다 명종 4년의 반란을 일으켜 정중부 이의방들을 토벌할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서경유수에다 정산품 상장군에 해당하는 병부 상서의 벼슬을 가지고 있었으니 무관으로서는 최고위급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조위총이 동북양계 즉 동부와 북부지역의 성주들에게 보낸 궐기 호소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듣건대 지금 서울 조정의 중방에서는 북쪽 경계지역 여러 성들의 사람들은 모두 다 사나워 순종하지 않으므로 모두 토벌해야 한다고 방침을 정하고 이미 대병력을 출동시켰다 하니 우리들이 어찌 가만히 앉아서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겠는가 응당! 모든 성의 성주들은 각자의 병마를 규합하여 서둘러 서경으로 집결하라 그렇다면 조위총의 이러한 선동에 다른 성에서도 호응을 했을까요? 고려사에는 지금의 자비령에 해당하는 전령 이북지역에 산재한 마흔여 개의 성들이 모두 호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경에서 이처럼 거국적인 봉기가 일어난 요인은 무엇일까요? 고려 전시대를 통해서 볼 때 물론 태조가 서경은 풍수지리상으로 상당히 저명한 지역이니까 그것도 국초에 서경을 경영해왔고 그 다음 또 훈요십조에서도 군주가 1년에 4차례 가서 100일 이상 순주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 과정 속에 제도적으로 분사 시스템을 갖추어서 개경에 준하는 시스템들을 갖추어서 왔는데 아마 인종 연간에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그 다음 또 난이 진압되고 난 연후에 아마 고려중앙정부가 그들을 다독거려주지 못한 듯해요 서경천도를 부르짖으며 일어났던 묘청의 난이 김무식을 비롯한 개경 문벌 세력들에 의해서 제압당한 뒤 가뜩이나 박탈감에 빠져 있었는데 무신의 난으로 권력이 교체된 뒤에도 서경에 대한 홀대가 여전했기 때문에 서경을 중심으로 한 서북지역민들의 반발이 폭발한 것이다 남인국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통제라든가 그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리고 또 그 지역 자체를 계속적으로 전쟁의 시달림을 받는 지역이고 항상 외부 세력이 들어올 때는 개경으로 진출해가는 통로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성종 때도 그렇고 현종 때도 그렇고 문종 연관에도 여진족과의 관계도 그렇고 계속되는 어떤 군사적인 관계 그 다음 또 꼭히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고려에서 중국으로 사신들이 육로로 갈 때 그 사신의 영접경과 같은 모든 것들은 이 지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들의 경제적 형편이 지금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면 살기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전남대 김당택 교수는 반란의 주동자 조이총이 서경 이북지역에서 이처럼 대대적인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군인들의 성격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신난 이후에 최초의 밀란이 저쪽 북계 지방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그들이 곧 평상시에는 농민이었지만 비상시에는 군인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조직, 그런 군대 조직, 그런 무기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이총이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그런 주진군들이 상당히 많이 동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엇비슷한 상황에 서울에 있는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하는데 그들이 고무되지 않았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주진군은 토지나 녹봉에서 상당히 서울에 있는 군인들하고 차별대우를 받았거든요 주진군 장교들 경우에도 차별대우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가 없겠죠 참고로 주진군이란 고려시대 국경지대에 주진에 배치된 지방군으로서 해당 지역의 토호 출신 무관들이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일반 백성으로서도 개경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에 불만이 누적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도 중앙의 군사에 비해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의총이 그 불만 세력을 규합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조의총의 경우 무신정권 하에서 석영유수의 벼슬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개인적으로는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반기를 들고 일어났을까요? 조의총이도 하여튼 석영유수를 역임하고 무신정권 들어와서 그랬다는 사실은 의종 때 김보당이와 마찬가지로 의종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인물들이었다고 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은 무신난 이후의 상황이 자기들의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꾸 전개되니까 지금 말하자면 파급무신들 일반 군인들이 참여하여 무신난이 성공했기 때문에 너무 변화가 크고 자기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던 것이 이들의 반란을 야기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신의 난 자체가 고위 무신들이 주축이 돼서 일어났더라면 권력 상충부의 교체에 머물렀을 터인데 하급 무신들과 일반 군인들이 대거 참여해서 성공하고 보니 조의총 같은 고위 무신이 지켜보기에 영 딴판으로 정치가 전개되었고 그 때문에 불만이 쌓였을 것이다 김당택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경 이북의 모든 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조의총을 지지하고 나섰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평안북도 영변에 해당하는 연주만은 조의총의 반란에 동주하지 않은 채 성문을 굳게 닫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연주의 성주는 현덕수라는 인물이었는데 고려사에는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덕수는 연주 사람이며 어려서부터 뛰어나게 총명하였으므로 연주의 분도장군 김치규가 그를 기이한 인물로 인정하고 서울로 데려다 공부를 시켰다 그러나 여러 번 과거에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하고 병을 얻어 고향에 돌아왔다 이런 인물인데 조의총의 반란이 터지자 그는 고울의 군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군관들은 들으라! 옛적에 거란의 장수 소선령이 우리나라를 침범했을 때 각 고울이 모두 항복하였으나 우리 고울만은 항복하지 않았으므로 그 공적이 왕실 기록에 올라있다 이제 조의총의 악심을 품고 대왕 패하의 명을 거역하니 그의 죄는 결코 천지간에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에 충의를 품은 사람이라면 어찌차마 조의총에게 복종할 수 있겠는가 자 우리 모두 대왕 패하가 있는 곳을 향해 절을 올리자 서경에서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경에서 누가 편지를 보냈단 말이냐 서경유수 조의총이 보낸 편지입니다 서경유수 조의총이 어디에? 뭐로 속을지 보자 북방 40여 개 성의 군사가 모두 이곳 서경에 모였는데 너의 성 연주의 군대만 홀로 오지 않으니 앞으로 정의의 부대를 보내서 너의 죄를 물을 것이다 몇몇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군비를 갖추고 병력을 동원하여 빨리 서경으로 오도록 하라 내가 반란숙의 언포에 굴복할 것 같으냐 여봐라 서경에서 이 편지를 가지고 온 자를 돌려보내지 말고 붙잡아서 그 목을 베어라 그러나 연주의 군사를 반란군에 편입시키기 위한 조의총의 공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서 현덕수를 압박합니다 내가 군대를 동원한 것은 북부 국경 지역의 여러 성들을 구제하려는 것임을 어찌 모르느냐 지금 각 성의 병력이 청천강에 집합되었는데 너의 성만이 홀로 오지 않으니 장차 군대를 파견하여 섬멸할 것이니 그리알라 이 서찰 같다가 불태워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서경유수 조의총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모두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성한 사람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나서 어떤 자는 벌써 조의총의 편으로 넘어가려는 자가 있습니다 고을 사람들의 인심이 자못 흉흉해지자 현덕수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맹주, 즉 지금의 평안남도 맹산으로부터 자신의 상급 아전이 편지를 보낸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다음 성 밖의 촌백성들을 시켜 그 가짜 편지를 성 안으로 던지게 했던 것이죠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 있었습니다 지금 조종에서 보낸 관군 10개 부대가 이미 천령을 넘어서 진격해오고 있으니 조의총에게 잘못 속은 자들은 경솔하게 움직이지 말고 제자리에서 굳게 수비하면서 기다리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불안해하던 민심을 무마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연주의 성주 현덕수는 어째서 외롭게 이러한 자세를 견지했을까요? 남인국 교수의 얘기입니다 현덕수라는 인물도 아마 기록사에 보면 향공으로 아마 기록돼 나오고 그럼 향공이라는 이야기 자체는 중앙의 과거를 통해서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인물이라는 이야기 자체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은 그러면 현덕수로 표현되는 아마 그 지역의 토착 세력들이 일정한 나름대로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들은 좀 더 개경정부 지향적인 그다음에 중앙정계 진출 지향적인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난에 동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민들을 교합해가지고 다시 반대편에 쓰는 입장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게 나중에 계기가 돼서 현덕수 같은 경우에 중앙정계 진출을 해서 일정한 역할까지 하게 되죠 그러나 드디어 조의총은 군사를 움직여 서울, 즉 개경 쪽으로 진군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번엔 고려 조종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중서시랑 평장사 윤인첨은 삼군을 거느리고 출격하여 반란숙의 조의총과 그 군사들을 무찌르도록 하라 예, 대왕패야 내시 예분왕 중 최균은 들으라 예, 대왕패야 그대를 동봉로 도지휘사로 임명할 것이니 여러 성을 직접 찾아가서 반란군의 현혹댐이 없도록 타이르도록 하라 예, 대왕패야 중앙조정에서 파견한 관군의 진압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조의총에 난 진압작전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윤인첨이란 인물은 귀에 익은 이름 아닙니까? 문관이었던 김보당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예, 이방은 윤인첨에게도 김보당과 공모를 했다는 혐의를 두었는데 그를 구해준 사람은 역시 원로 문인이었던 유흥규였습니다 윤공은 장수의 지략이 있소이다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이분을 버려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오 어찌하여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것이오 이렇게 해서 죽음을 면했던 것이죠 바로 이 윤인첨이 육진을 개척했던 윤관의 손자입니다 문신들의 안목적인 지지를 얻어야 되는 입장에서 당시 문신들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윤관의 손자인 윤인첨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한데 함부로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리고 또 윤인첨이 같은 경우에 윤인첨의 아버지가 윤은이고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의종의 폐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인물도 아니고 또 당시에 김보당 난이 일어날 당시 시점에 가장 문신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급 무인들이 달라든다고 이야기하는 자체는 따지고 본다면 만약에 윤인첨이 화를 당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문신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윤관 장군이 문신으로서 육진을 개척했는데 손자인 윤인첨 역시 문신으로서 조의총의 난 진압의 총책임자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란 진압에 나선 윤인첨이 어떤 활약을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1174년 음력 10월 대장군 드디어 전령에 당도하였습니다 눈보라가 심한데 행군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곳 전령은 반란군의 본거지가 아닌가 장졸들을 독려하여 전령 고갯마를 속해 벗어나도록 하라 아니 대장군 저 저기 조의총에 서경군대가 고갯마를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 공격을 아니 저기도 허허 이 꼼짝없이 포위당하고 말았구더 대장군 어찌하시겠습니까 나라의 부름을 받아 전장에 나선 장수가 죽음을 두려워했어야 되겠느냐 나는 저들과 맞서 싸우다 청렬하게 전사할 것이다 안됩니다 대장군 어찌 군산을 총주의하는 대장군께서 그처럼 경솔한 태도를 취하시라 하십니까 이 포위망을 일단 빠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 말을 안 들으시니 대장군의 말을 제가 내몰겠습니다 형편없는 패전이었습니다 윤인첨은 정중부의 아들 정균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보존하고 패전부대 장수가 되어 개경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조정에서 승전보를 기다리던 이의방은 윤인첨이 패전하고 돌아오자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뭐라! 윤인첨 대장군이 패전병을 이끌고 돌아왔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지금 반란군의 동향은 어떠한지 고하거라 예 조의총이 이끄는 서경의 군사가 지금 도성의 서쪽 외곽에 주둔하고서 진격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합니다 뭐라! 그렇다면 놈들이 궁궐에서 지척에 지인을 치고 있다는 말이 아니냐? 이런 서경 놈들! 네! 서경 출신 놈들은 문관이든 무관이든 눈에 보이는 대로 모조리 잡아죽이고 말 것이야! 이의방은 대단히 노하여 서경 출신인 상사 윤인미와 대장군 김덕신, 장군 김석재 등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잡아죽여 저잣거리에 효수하였다 한편 여러 성을 순회하며 어명을 전달하던 최규는 함경도 안변으로 비정되는 보룡역에 당도했는데 그날 밤 낭장 이거, 대장군 이의, 어사 진인정 등이 반란군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곳으로 달려가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니놈들이 떠받대는 역적 괴수 조위총은 일개 군존에서 출세하여 지위가 상장군에 이르렀으니 나라의 은혜가 그보다 더 클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은혜를 저버리고 군사를 일으켜 역모를 꾸몄거늘 너희들이 그의 흉악한 행동에 가담하여 임금이 보낸 사람을 구속하다니 만일 관군이 곧 도착하면 니놈들이 어디로 도망을 칠 것이냐? 이렇듯 호기롭게 반란군 장수들에게 겁을 주면서 호통을 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최균의 말에 설복당하거나 혹은 두려움을 느껴서 구속하고 있던 사람들을 풀어주었을까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잡혀있던 이의를 비롯한 망류와 군관들이 모두 살해됐다 그리고 최균도 살해되었다 창칼이 번뜩이는 싸움판에서 나라의 은혜니 임금의 은덕이니 따위를 들먹여서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한편 조정에서는 전열을 정비한 다음 윤희첨에게 다시 지휘 책임을 맡겨 출진시킵니다 평장사 윤희첨을 원수로 임명할 것이며 추밀원사 기탁성을 부원수로 지추밀원사 진준을 좌군 병마사로 동지추밀원사 경진을 우군 병마사로 섭대장군 정균을 지병마사로 상장군 조원을 전군 병마사로 임명할 것이니 이 길로 출장하여 반란군을 토평하도록 하라 예, 대왕 폐하! 그리고 반란군을 진업하기 위해서 서북쪽 전선으로 나아간 군졸들에게는 1인당 쌀 한 섬씩을 주고 수기군으로서 처자가 밖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2명당 곡식 한 섬씩을 제공하도록 하라 윤희첨이 지휘하는 관군 본대가 다시 서경을 향해 출진합니다 윤희첨은 섣불리 공격에 나섰다가 패전을 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번엔 보다 신중하게 작전을 지휘합니다 멈춰라! 석영은 성들이 험하고 견고하다 따라서 장거리 행군으로 이미 피로해진 상태에서 개미떼처럼 성벽을 타고 올라서는 승산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장기전으로 나갈 것이다 성을 포위하고 그들이 밖으로 나와서 약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으로 그들에게 선무공작을 하여 살 길을 보여주면 투항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종국에는 조위총도 항복을 하고야 말 것이다 윤희첨의 이러한 작전은 상당한 효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희첨이 성의 동북쪽에 흙으로 산을 쌓고 수비에 치중하니 조위총의 군대는 양식이 떨어져서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고기를 먹을 지경으로 되었고 때로는 성 밖으로 나와서 도전을 해왔으나 윤희첨은 수비만 굳게 할 뿐 대응하지 않았다 투항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자 성한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귀순하는 자가 매우 많았다 그럼 이번엔 두경승의 진군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경승은 병력 5천여 명을 이끌고 고산에 당도합니다 여기서 두 대를 세수로 나누어 공격할 것이다 좌익군과 우익군은 먼저 적진으로 돌격하라 두경승의 군사가 급히 돌격하여 서경군을 크게 격파하고 적병 천여 명을 죽였다 이어서 의주에 당도하니 조위총의 부하장수 김박승이 성 밖에다 수레를 늘어놓고 방어하였다 두경승이 정의군을 선발하여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김박승을 생포하여 그 목을 잘라 서울로 보냈다 그러자 정주와 장주와 선덕진 등지의 병사들이 여진으로 투항하려는 동향을 보임으로 두경승이 사람을 보내 그들을 안정시켰다 조위총의 반란군의 규모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관군과 반란군 사이에는 다방면의 전선에서 여러 차례의 전투가 반복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나 서경의 군대는 좀처럼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홀로 반란군에 참여하지 않았던 연주의 성주 현덕수는 조위총의 군사로부터 수차례의 공격을 받지만 굴하지 않고 끝내 성을 지켜냅니다 자 이번엔 조정의 최고 실세인 의방의 행정을 탐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군이며 상장군이라는 사람들에게 군사를 줘 내보내봤자 정과가 시원찮으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아니 되겠다 내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서경놈들을 접었을 것이다 무반의 고급 인력들은 중강전기에서 배제되거나 옷을 벗었을 거고 온건하거나 라이든 쪽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현실에 타협적으로 살아왔을 거고 그런데 다른 불만이 하금 무인들로 하여금 무신란을 일으키게 됐고 그다음에 그들이 중강전기 전국을 주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 지분을 믿질 못했겠죠 자기 자신들보다도 좀 더 높은 연배 연상의 연배들이 일정한 자리는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이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힘들었을 거고 그래서 당시의 실력자인 이방에 직접 나서지 않았을까 이 이방은 전선에서 잔뼈가 굵은 무인답게 휘하 장수들을 반란군 진영으로 돌격시켜서 초전에 기선을 제압합니다 봐라 반란군이 우리의 기세에 겁을 먹고 혼비백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자 도망치는 저자들을 끝까지 추적하라 이 이방은 승리의 기세를 놓치지 않고 패배자를 추격하여 대동강에 이르렀다 그러자 조이총은 흩어진 군사를 다시 수집하여 성을 수비하였다 조이총의 군사가 호응을 해오지 않았으므로 이 이방은 성 밖에 주둔한 채 한 달 이상을 머물렀으나 추위에 시달린 나머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다가 결국 석영 군에게 패하여 돌아오고 말았다 그러나 아무리 날씨가 춥기로 반란군이 새를 넓혀가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일 조정에서는 다시 윤인첨을 사령관으로 삼아서 출정 준비를 서두릅니다 성문 밖 서쪽 편의 교회에서 출정 준비를 하느라 부산한데 전장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무리 중에는 승려들로 구성된 승군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 승려들 중에 종참이라는 중이 있었는데 정중부의 아들 정균과 무언가 은밀한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야 알겠나? 염려 놓으십시오 장군 헌데 소승이 거사를 감행할 때 저들 측근들이 눈치를 채고 공격해오면 낭패가 아닙니까? 미리 손을 써놨으니 염려 말고 주어진 니매라 충실하도록 하라 아참 저기 나오는 건 그때 출정 준비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선임은 밖으로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무신 정권의 최고 실력자인 이의방이었습니다 승려 종참이 그에게 접근합니다 대장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요 너는 누구냐 차림을 보아하니 승려인 모양인데 소승 이번에 반란군을 토평하러 서경으로 출정할 때 승병을 이끌고 함께 나서기로 한 종참이옵니다 오 그래 근데 무슨 할 얘기가 있다는 게냐 이번에 서경으로 출병할 승병들을 대표해서 긴히 올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뵈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따라오느라 예 대장 이방 내 칼을 받아라 아니 니놈이 이렇게 해서 무신난을 일으켜 4년 동안 고려 조정을 쥐락펴락했던 이의방은 정중부의 아들 정균의 사주를 받은 승려 종참의 손에 의해 살해됩니다 정균은 정균은 형 이준희와 이일인 그리고 그의 도당인 고등원 유인원 등을 체포하여 살해합니다 한편 정균 등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은 명종은 우선 원로 문신인 유흥균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나 유흥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문신들이 이방 대장군을 승려가 살해했다면 이는 필시 문신들이 절간의 종을 부추겨서 일어난 일이 틀림없어 이대로 있어선 안 된다 문신들의 우두머리인 유인첨을 찾아서 죽여버리자 과태가 이렇게 되자 결국 정중부가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고 자제를 당부함으로써 군인들의 동요는 수그러듭니다 그렇다면 정중부와 정균 부자는 어찌하여 4년 전에 무신의 난을 추도했던 이의방을 결국 제거할 생각을 했을까요 김당택 교수의 얘기입니다 정중부나 이의방은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정중부나 고위 무인들은 무신난에도 소극적이었고 또 무신난 당시 정중부는 지위가 높았고 대장군이었고 이의방은 팔품에 불과한 산원이었고 이러한 차이를 쉽게 극복을 못했을 것으로 그런데 실제로 무신난 이후에 정치적인 주도권을 장악한 사람은 이의방이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는 주병자로서 무신난을 형식적으로 하여튼 주도했다고 하는 정중부로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사소한 견해 차이가 결국은 정중부의 아들 정준에 의해서 이의방이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지 않았는가 그런데 사소에는 정중부나 정균이 이의방을 제거한 이유로서 이런 내용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의방은 자신의 딸이 태자비가 된 뒤에는 더욱 기세를 남용하고 국정을 물란케 하였으므로 무사람들이 이에 분노를 느끼고 있었는데 마침 석양으로의 출병 준비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정균의 꼬임을 받은 승려 종참에 의해 살해된 것이다 고려사 열전편 이의방전에 실린 내용이 이루어하고 고려사 절어에도 표현만 약간 다를 뿐 엇비슷한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이의방 같은 권부의 실력자라면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는 것이 크게 이상할 게 없는 듯 보이는데 딸을 태자비로 들인 일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였다는 식으로 표현한다니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나민국 교수의 설명입니다 기존 지배층과 혼인은 도모하지만 왕실과 혼인을 잘 도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난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이미 약한 신분상으로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위상은 아닌데 왕실과 혼인을 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왕실의 입장에서 꺼리게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이의방 같은 경우에도 중앙정계에서 서북민의 어떤 움직임을 진압하기 위해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고 그다음에 또 자기 딸을 태자비로 납하려고 했는데 명종이 상당히 못마땅했다고 이야기를 기록에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이의방 자체가 보이는 정치적인 행태라 할까 해서 마음이 좀 떠난 게 아니겠는가 아무리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판도를 무인찬으로 만들어버렸다 하더라도 임금은 왕실의 혈통 중에서 내세운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왕실은 존엄한 것이란 것이 당대 고정된 인식이었는데 이의방이 자신의 딸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태자비로 들이자 평소에 이의방의 행태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정중부 부자 쪽에서 왕실을 능멸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거사를 감행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태자에게 출가한 이의방의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왕 폐하! 적신의 딸을 동궁의 배우자로 둘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이의방의 딸을 태자비의 자리에서 마땅히 내치시옵소서 그들의 하지옵소서 대왕 폐하! 승려들이 구광에게 집단으로 소를 올려 적신, 즉 반역을 한 불충한 신하의 딸을 태자비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가나였고 결국 명종은 이의방의 딸을 태자비의 자리에서 폐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열전편 정중부전에 실려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의방이 함께 무신난을 일으켰던 이고와 채원을 미워하다가 결국 압박을 가해 죽였으므로 정중부 역시 자기에게도 화가 미치지 않을까 염려해서 사직을 청하고는 두문불출하였다 그러자 이의방 이준이 형제가 술을 가지고 정중부의 집으로 찾아가서 성의를 표시하니 정중부가 그들을 맞아들이고 자기 심정을 솔직하게 말하였다 그러자 이의방 형제는 정중부와 서로 맹세를 주고받으며 부자관계를 맺기로 결의하였다 그때 이의방의 말이 간곡하였으므로 정중부도 안심하게 됐다 그러나 이의방이 쿠데타를 함께했던 이고와 채원을 죽였듯이 그 역시 그가 거사를 감행하면서 무신반란의 상징적인 우두머리로 옹립했던 정중부 부자에 의해 살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의방의 눈치를 보느라 권력의 전면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비켜놔 있었던 정중부는 이제야말로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학계에서는 이때로부터 정중부가 경대승에 의해 살해당하기까지의 기간을 정중부 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1170년에 발생했던 무신의 난을 정중부의 난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호칭이라는 얘기죠 정중부가 주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정중부가 주도했다고 한다면 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정중부가 정권을 못 잡고 이의방이 정권을 잡은 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중부가 이의방이나 이고가 정중부를 표면에 내세웠을 뿐이고 실제로 이제 난을 모의하고 주도한 사람들은 하급 무신들인 이의방이나 이고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려사를 비롯한 사사에서는 정중부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정중부는 성정이 근본적으로 탐욕스러웠고 인색하였으며 지부에 끝도 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시중으로 있는 동안 그의 측근들이 새를 믿고 방자하게 횡포를 부렸으므로 온 나라가 고통을 받았다 다분히 기록자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부정적인 기록이 자주 나타납니다 윤리적인 가치판단이나 도덕적인 평가 이런 것을 안 하는 게 오늘날의 사가들의 자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정중부가 나쁜 놈이었다 실제로 나쁜 놈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역사를 설명해버리면 이것은 역사가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역사에서는 왜 그랬느냐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였느냐 이걸 저 같은 경우에는 따집니다 그래서 정중부가 탐욕스럽고 나빴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개인에 대한 평가 이것은 크게 저는 중시를 안 한 편입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출연 정중부 백승철 문극겸 정성훈 명종 전승화 두경승 조규준 현덕수 김태영 윤희첨 김모경 조희총 이문희 정중부처 배진홍 종참 김두용 최균 임정길 이의방 김상백 유은규 이찬우 이준희 배영규 낭독 안찬희 해설 윤호 음악 박복규 효과 안익수 신현파 기술 이현주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68편 서경 세력의 반란과 이의방의 최후 이상낙극본 임종석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음악 박수 음악 és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